서울종합예술학교 공연재장 뮤지컬 예술학부 2학년 학생들이 밤낮을 매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봐주시고요. 또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렬입니다. 강남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화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학교 공연재장 학부 학생 여러분 워크샵 강남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다자한 친구 슈퍼 키디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공연재장 학부 학생 여러분들이 꾸미는 제5회 강남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2014년 12월 6일 강렬한 음악으로 강남을 뒤흔들 강한 남자들이 왔다. 주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주관 공연재장 컨텐츠 학부 당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각시탈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오버로드 세종고등학교 고아 강남연합밴드 미라클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스페셜 게스트 브로큰 발렌타인 제6회 강남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 카밍슨 카밍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